방탄소년단 BTS 멤버 4명이 입대하면서 7명 전원이 군복무에 들어갔습니다. 팬들의 아쉬움 속에 입수하던 멤버들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. 이향길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태형의 브이로그 김태형입니다. 제가 이번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. 아유, 동기있네. 왜 이렇게 반가워. 아유, 반갑네. 왜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. 우리 밥 먹을 때 봐. 왜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나요? 김태형의 브이로그 핫팩이요? 뭐해요, 이거? 하이! 핫팩하고 부켓! 그 핫팩이거든? 아, 금산인생들 지금 받고 내일 갈 때 가지고. 다 잘 어울리네. 여기 와. 신심이해. 맞아!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. JTBC 뉴스 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